안녕하세요 전클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게임을 해볼건데요 제목은 아 죄송해요 제가 조금 습관이 된다고 성경이야기를 해가지고 템플런 오늘은 템플런을 해볼거에요 오늘은 과연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벌써 죽어버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계속 죽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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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봐요 너무 앞에서 섰나봐요 다시한번 아 뭐야 근데 안되네 돈 얼마있는지 볼까요 네 네 네 덥고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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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말 진짜 해볼께요 요말 진짜 잘되게래요 어 왜 안되지? 이게 안돼요 여리 Hund师 ! ! ! ! ! 숙옥 destroying ician ! 이제 잘되고 있는거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 다른 나라에 갈수도 있을거같아요 아 아 안돼 빨리빨리빨리 이번엔 한번을 해볼게요 아 몇포밖에 안됐어 그럼 7분이 되면 시작할게요 10분 동안 3분 동안 과연 할 수 있을게 아 뭐야 아 왜 안되는거야 다시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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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다시한번 다시한번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어떡해 많이 못가서라도 계속 오늘은 제가 오즈의 템폴런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? 그럼 더 재밌는 게임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